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러어 여러분 하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레슨 투 이 Эк스anging world 익스플로우즈 월드 레슨 2. 리딩 1. 팔로잉 더 월드 인스파어링 월드 월드 36쪽에 비포 리딩입니다. 빌딩 백그라운드 리딩 1. 룩에다 픽셀스 그림들을 보아라 앤 게스 그리고 추측하라 위치원 어느 것을 투어리스트 관광객들이 라이프 더 머스트 가장 좋아하는지 어버워 코리아 한국에 대하여 한국에 대하여 어떤 것을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지 추측해보아라 share your idea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팰리스 궁전이죠 푸드 음식 시너리는 경치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시너리는 자연경관이죠 쇼핑은 쇼핑입니다. 여러분의 짝들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자 36쪽에 리딩 2입니다. Look at the fiction of some of the greatest explorer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들 몇몇의 그림을 보아라. 자 explorer는 탐험가죠 And follow the instruction. 그리고 지시사항을 따라라.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입니다. 자 마르코 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로알 다문젠, 닐 암스트롱 네사람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Feeling the blank, 빈칸을 채워라 With the appropriate names from above 자 위에서 나오는 적절한 이름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시오. Appropriate는 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A번입니다 로알드 아문젠 reached the South Pole in 1911. 로알드 아문젠이 1911년 남극에 도달했다. The South Pole은 남극이죠 그래서 A번 정답은 로알드 아문젠이 됩니다. B번입니다 마르코 폴로 made journeys to Central Asia and China 자 journey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make journey to 은 어디로 가는 여행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앙 아시아와 중국으로 가는 여행을 했다. 그래서 B번 정답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C번입니다 Neil Armstrong Neil Armstrong Neil Armstrong 1969년에 달 위를 걸어간 최초의 사람이었다. 여기서 The First person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을 쓰였죠 C번 정답은 Neil Armstrong이 됩니다 D번입니다 Christopher Columbus went on a voyage across Atlantic Ocean to the America 자, voyage라는 것은 항해여행이라는 뜻이고요 Atlantic Ocean은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Christopher Columbus 가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항해여행을 갔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36쪽 2번 문장입니다 2번 Who do you think is the most impressive explorer Impressive는 인상적인이라는 뜻이죠 당신의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인상적인 탐험 바라고 생각합니까 Share your idea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자,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인상적인 탐험 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꾼과 한번 공유해보세요 37쪽의 vocabulary 프리뷰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라 따라 먼저 보겠습니다 Anticipation 기대 Summit 정상 Wonder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Navigate 길찾다 Ascend 오르다 컴페니언 동료입니다 No.1 Having a good travel 컴페니언 좋은 여행 동료를 갖는 것은 Makes a trip enjoyable 여행을 더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컴페니언 동료 쓰는게 맞죠 No.2 The hungry boy waiting in anticipation for the food to arrive Food to arrive food to arrive 는 도착할 음식이죠 그래서 그 배고픈 소년은 도착할 음식을 위한 기대심에 기다렸습니다 Anticipation 기대심 기대입니다 3. Thanks to the map. Thanks to 모모 덕분에. 지도 덕분에. I could navigate my way through the forest. 지도 덕분에 나는 숲에서 나의 길을 길찾기 할 수 있었다. 4. My grandparents used to wander along the shore with their dog.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들의 개와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돌아다니곤 했다. 5. The climber finally got to the summit after many hours of climbing. 그 등반객은 여러 시간 등반한 이후에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6. As you ascend a high mountain. 당신이 높은 산을 오름에 따라 오를 때, the air grows colder and colder. 공기, 대기가 점점 더 차가워진다. 37쪽의 Reading Strategy입니다. Understanding the mood. 분위기를 이야기. 자, mood 분위기입니다. Mood is the overall feeling or emotion a writer is trying to convey. 자, overall 전반적인 convey, 전달하다. 자,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작가가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전반적인 느낌 또는 정서이다. 자, writer uses many devices. 작가는 많은 기기를 이용한다. 도구를 이용한다. 뭐하기 위하여? To correct mood.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자, 뭐를 포함하여? 이미지, 다이얼로그, 대화, 세팅, 환경, 플럿, 구상, 줄거리. 자, 그래서 이미지와 대화와 환경과 구상, 줄거리를 포함하여. 자,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작가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합니다. In a passage. 어떤 단락에서. The mood can change depending on what is happening. 자, what is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 것. 그 분위기는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자, depending on이라는 것은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How did I feel in the last part of the paragraph? 자,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자, it was very chilly that evening. 자, 그날 저녁은 매우 차가웠다. 칠리 차가운. My best friend and I were taking the bus. 자,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나는 버스를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out saying a word to each other. 서로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나는 버스를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Because we just had an argument. 우리가 막 말싸움을 했기 때문에 My mind was frozen like ice. 자, frozen 얼어붙은. 내 마음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The bus suddenly got stuck in the snow. 자, got stuck.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 버스가 눈속에서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We got off.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And start to work to our homes in silence. In silence. 침묵 속에. 자, 침묵 속에 우리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 fierce wind. 자, fierce 사나운. 자, 사나운 바람이 was blowing 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e were both shivering with cold. 자, 쉬버 떨다. 우리 둘 다 추위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All over sudden, 갑자기 My friend took off his overcoat. 내 친구가 그의 오버코트를 벗었습니다. Take off, 벗다. And curved my shoulder with it. 그리고 그것. 그의 오버코트를 가지고 나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He warmed my mind. 자, 그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Not only but so. A pubera eida bida 또한 Not only with his clothes. But also with his art. 자, 그의 옷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마음으로 그가 나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자 이 아이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1번 런니 외로운 2번 이리테이트 짜증난 3번 그레이트풀 감사하는 4번 프라이텐드 놀란 자 정답은 3번 그레이트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쪽에 첫번째 줄입니다 I've just returned 나 막 되돌아왔어 From an awesome trip to 서울 서울로 가는 멋진 여행으로부터 서울로의 멋진 여행으로부터 나는 막 되돌아왔어 이 시 가리키는 것은 서울입니다 It is a vast metropolis 자 vast는 거대한 막대한이라는 뜻이고요 메트로폴리스는 대도시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뜻은 주격관계의 대명사고요 capital은 수도라는 뜻이죠 For 600 years 600년 이상 동안 그것 즉 서울은 한국의 수도여 왔던 그러한 거대한 대도시야 지금도 한국의 수도죠 I spent three days working along the Seoul city world 사실 서울 city world이라는 것은 한양 도성입니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말이죠 Spend time ing 뭐뭐하는 데 시간을 쓰다 나는 한양 도성을 따라서 걷는데 3일 동안의 시간을 썼어 컷마치거 위치는 관계대명사 개수경음법 축격관계대명사입니다 Which surrounds the center of 서울 그런데 그러한 한양 도성은 서울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어 Surround라는 것은 둘러싸다 에워싸다 이런 뜻이죠 It was a fantastic way 그것은 멋진 방법이야 To see this beautiful city 여기서 This beautiful city는 서울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는 아주 멋진 방식이야 From 몸으로부터 Many different angles 앵글은 각도죠 많은 각도로부터 Many different angles 많은 각도로부터 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야 To learn about this history along the way Along the way는 길을 따라가며 이런 말이죠 길을 따라가며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멋진 방식이야 To see가 way를 꾸며주고요 To run the wa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병렬구조죠 In 1396 1496년에 A wall with four main gate and four smaller gate 4개의 중요한 대문과 4개의 더 작은 대문을 가지고 있는 벽이 성벽이 was constructed 건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시지였었는데 건설이 되는 거니까 과거 수동이 됐었죠 뭐하기 위하여 자 투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튜브 정사의 부사전용법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여기서 더시리라는 거는 그 도시 즉 서울이죠 keep 목적어 목적격보어 모모를 모모한 상태로 유지하다 to keep the city safe from invaders 자 인베이러스 자 인베이러스 침략자들입니다 침략자로부터 그 도시 서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4개의 대문과 더 작은 4개의 문을 갖고 있는 성벽이 만들어졌어 건설이 되었어 although two of the gate are now gone 자 begun이라는 거는 사라진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although는 양보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2개의 문이 지금은 사라져있지만 사라진 상태이지만 many sections of this wall 이 성곽 벽에 많은 구간들 section은 구간들이죠 자 그 많은 구간들이 still remain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still 여전히 remain은 남아있다 the wall 이러한 성벽은 which stretches approximately 18.6km approximately는 대략이란 뜻입니다 대략 18.6km 스트레치 뻗어져 있는 스트레치 뻗어있다 그러한 이 성벽은 자 문장의 주어가 what이니까 동사 2절을 썼죠 is the longest standing traditional city world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도시 성곽입니다 자 longest standing 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이란 뜻이고요 traditional 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full of excitement and anticipation 자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서 자 excitement 흥분이죠 anticipation 기댑니다 자 풀 앞에 빙이 생략된거죠 원래 문장이 as I was 풀인데요 분사 의문이 돼서 빙풀이 된겁니다 문장의 앞이라 문장의 중간에 나오는 빙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full of excitement 라는 문장 형태가 나온거죠 I began I began my journey at 흥인지문 게이트 나는 흥인지문 에서 나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began 역사적 사실은 과거시절죠 전이라는 건 여행입니다 흥인지문 게이트와 뒷부분은 동격입니다 The gate on the east side of the wall 자 그 성벽에 동쪽에 있는 문인 흥인지문에서 나는 나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Not far from there 자 대어가 가리키는 건 흥인지문이죠 흥인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 부사구가 앞에 나왔네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뒤에 썼습니다 도치구문이죠 Was the 서울 city world museum 한양 도성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부사구가 앞에 나오니까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된 거죠 I stopped by this museum 자 여기서 this museum 이라는 거는 한양도성 박물관이죠 자 내가 이 한양도성 박물관에 잠시 들렀습니다 Stop by 잠시 들르다 이런 뜻이죠 To run 배우기 위하여 자 투어 앞에 인어도 생략돼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정용법입니다 To run all about the history of the world before I started my work 자 내가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성벽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하여 나는 이 박물관에 잠시 들렀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o.1 1번 질문입니다 How many gates did the 서울 city wall have when it was constructed in 1396 1396년에 그것이 세워졌을 때 건설이 되었을 때 서울 city wall 즉 한양도성은 얼마나 많은 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It had four main gates 자 그것은 네 개의 중요한 문 대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Four smaller gates 더 작은 네 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hen it was constructed in 1396 1396년에 그것이 건설이 되었을 때 그것은 네 개의 중요한 대문과 네 개의 더 작은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Then 바로 그때 I passed through 이화 마을 나는 이화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자 패스스루 지나가다 어 빌리지와 이화 마을은 동격이죠 There was a home to refugees following the Korean war following은 뭐 뭐 이후에 레퍼지는 난민 망명자 이런 뜻입니다 자 Korean war 라는 것은 6.25 전쟁을 뜻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난민들의 집이었던 마을인 이화 마을을 나는 지나갔습니다 자 대신 죽격관계 대명사죠 Now 이제는 The village is decorated with colorful wall painting and sculptures Wall painting 라는 것은 벽에 그린 그림 벽화구요 스컵처라는 것은 조각품들입니다 Be decorated with 라는 것은 뭐뭇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colorful 하면 다채로운 자 이제 그 마을은 다채로운 벽화와 조각품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I was presently surprised 나는 아주 기분좋게 놀랬습니다 놀라게 된거죠 Be surprised by 뭐에 의해서 놀라게 된다 뭐에 와요 The creativity of the artist 예술가들의 창의성이죠 자 나는 예술가들의 창의성에 의해서 기분좋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1 1번 질문입니다 How did the writer feel about the wall paintings and sculptures in 이화 마을 작가는 이화 마을에 있는 wall painting 벽화와 sculpture 조각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1번 애노이드 열받은 2번 impressed 인상받은 3번 disappointed 실망한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2번 impressed 인상받은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hey have turned Where visitors can enjoy art everywhere they look 방문객이 바라보는 사방에서 방문객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장소로 예술가들이 그 마을을 바꿔왔습니다 after looking around in this charming little village charming 하면 매력적인 이죠 이 매력적인 작은 마을을 둘러본 이후에 looking이라는 분사 의문 앞에 after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때를 나타내는 분사 의문 앞에는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fter 생략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접속사가 생략될 경우 분사 의문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after 남겨놓은 겁니다 I crossed over 낙산 마운틴 나는 낙산을 넘어갔다 크로스 오버 넘어가다 Which is the least of 서울's fall in a mountain 그런데 그 낙산은 서울의 네 개의 내부 산 중에 가장 작은 산이다 낙산 마운틴 is also known as 낙타산 마운틴 루아케멀 마운틴 been known as 모모로서 알려지다 as는 자격입니다 모모로서 낙산은 낙타산 또는 낙타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머라면 낙타죠 because of 모모 때문에 resemble 닮다 resemblance 닮음 유사함이죠 bag은 등입니다 낙타의 등 a camel's bag 낙타의 등과의 유사함 때문에 낙산은 낙타산 또는 낙타산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at last 마침내 finally eventually in the long run 마침내 I finished my work 나는 내 걷기를 끝냈다 어디에서 at 해와문 게이트 one of the world's four smaller gates 해와문 게이트와 그 뒷부분은 동격이죠 도시성벽에 네 개의 더 작은 문 중에 하나인 해와문에서 나는 나의 걷기를 마쳤습니다 끝마쳤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is 낙산 마운틴 also known as 낙타산 마운틴 왜 낙산이 낙타산으로서 또한 알려져 있습니까 it is known as 낙타산 마운틴 그것은 낙타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ecause of its resemblance to on the camel's bag 낙타의 등과의 유사성 닮아있는 것 때문에 그것은 낙타산이라고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as 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런 뜻이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 thanks to 낙산 마운틴 gentle slope gentle 부드러운 완만한 slope는 경사도입니다 낙산의 완만한 경사도 덕분에 the days work 그날의 걷기는 and the y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ended up being pleasurable and relatively easy 기분 좋고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에는 my trip started from the 말바위 information center at the bottom of 북악산 마운틴 북악산 바닥 에 있는 북악산의 아랫부분에 있는 말바위 정보센터로부터 나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this mountain is quite steep 자 여기서 this mountain 북악산입니다 자 이 산 북악산은 꽤 가파릅니다 스티프하면 가파른 so 그래서 my 프로그레스 나의 진행이 was a lot slower 자 a lot 훨씬 이란 뜻이죠 비교급 수식어입니다 비교급 앞에 나타나서 훨씬 이란 뜻으로 쓰였죠 프로그레스는 진행이죠 나의 진행이 훨씬 더 느렸습니다 than expected 기대된 것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나의 진행이 훨씬 더 느려졌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 was long before 자 머지않아 뭐뭐했다 직역하면은 뭐뭐하기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니까 머지않아 뭐뭐했다 이란 뜻입니다 자 머지않아 곧 I found myself gazing at the spectacular view from the mountains 342m summit 여기서 the mountain 이라는 거는 북악산이죠 북악산의 342m 정상 자 서미트 정상이죠 북악산 342m 정상으로부터 spectacular view라는 건 볼만한 장관이죠 볼만한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자 gaze at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바라보게 되다 나 자신이 볼만한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가 곧 발견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there I spent some time 그곳에서 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기서 there가 가르치는 거는 북악산 정상이죠 자 뭐하면서 looking upon the amazing panorama of 서울 자 panorama는 전경입니다 서울의 놀라운 전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위드 명사 분사구 하면 뭐뭐가 뭐뭐한 채로 이런 뜻이죠 자 그 끊임없이 높게 솟은 건물들이 내 아래로 펼쳐진 채로 stretching out below me 라는 것은 내 아래로 펼쳐진 채로 이 말이죠 서울에 끊임없이 높게 솟은 건물들이 내 아래로 쫙 펼쳐진 채로 나는 서울의 놀라운 전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 스트레치라는 거는 펼쳐지다 뻗다 라는 뜻입니다 자 위드 명사 분사구 뭐뭐가 뭐뭐한 채로 위드 마이 하트 펌핑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채로 I continued 마이 트랙 나는 내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트랙 온이라는 건 어디 위를 걷는 거죠 The section of the world 라는 거는 성벽 구간입니다 오버 어디어디에 걸친 인왕산 마운틴 인왕산을 걸친 성벽 구간 위를 내가 걷는 것을 나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자콤마치크 위치할 때 위치는 앞에 있는 인왕산이죠 인왕산은 It's famous for its wide variety of unused rock formation 그 다양한 특별한 바위 형성물로 인왕산은 유명합니다 Be famous for 뭐뭐 때문에 인기가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말이죠 formation이라는 거는 형성물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A variety of 배리어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나는 특별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especially 특별히 Be impressed by 라는 거는 뭐뭐에 의하여 감명을 받다 이런 뜻이죠 트리멘더스 엄청난 유니크 독특한 메디테이트 명상하다 메디테이팅 명상하는 몽크는 승려 수도승 섬바위 또는 명상하는 승려바위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크기와 독특한 모양에 의해서 나는 특별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 패스트 앤 스프릿 길이 그때 갈라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original root of the wall 성벽의 원래 길이죠 루트는 길이죠 성벽의 원래 길로부터 길이 쪼개졌습니다 스프릿 난이다 쪼개지다 But 그러나 I was able to rejoin it 나는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rejoin 합류하다 At the side of what was once 도니문 One of the main gate One of the main gate 는 도니문과 동격이죠 주요 문 중에 하나인 도니문이었던 것의 그 지역에서 나는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왓은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뒤명사죠 선행사가 없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맞으면 t에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자 1번입니다 The rider reached the top of 부각산 mountain earlier than expected thanks to its gentle slope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그 부드러운 완만한 경사 덕분에 작가는 예상보다 더 일찍 부각산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거 틀리죠 f입니다 2번 인왕산 mountain is notable for its unique rock formation be notable for 라는 건 뭐뭐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인기가 있다 이란 말이죠 자 인왕산은 그 독특한 바위 형성물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정답은 t입니다 although it was destroyed in 1915 자 비록 그것이 1915년 파괴가 되었지만 자 여기서 이 시간에 일으키는 건 돈의문이죠 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수동태를 쓴 겁니다 the side is now marked by wood and glass terrace 그 지대는 지금은 나무와 유리 테라스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키드 표시가 된 finally 마침내 I came back to modern day 서울 나는 마침내 현대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my feet was sore 자 sore 하는 거 아프죠 내 발이 아팠습니다 but 그러나 I felt truly refreshed 나는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refreshed 상쾌함 after working along the loop of a city loop 2라는 거는 원래 지붕인데 거기서는 꼭대기죠 자 서울이라는 그 도시의 꼭대기를 따라서 걸어간 이후에 나는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and taking it search marvelous view 자 take in 이라는 건 바라보다 marvelous는 놀라운 이란 뜻이죠 그 경이로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본 이후에 서울이란 도시의 꼭대기를 따라서 걸어간 이후에 나는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take in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taking in working이 모두 after에 걸리는 병렬구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trategy in news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how did the writer feel after the second day of the journey 여행 둘째 날 이후에 작가는 어떻게 느꼈는가 자 1번 anxious 갈망하는 걱정하는 2번 revitalized 활력을 되찾은 3번 embraced 당황한 여기서는 2번 revitalized 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I started my track 나는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숙래문 게이트 which is also known as 남대문 게이트 자 been known as 라는 것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자 남대문으로서 또한 알려져 있는 숙래문으로부터 나는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엔드 다음에 I가 생략되어 있죠 I work to 남대문 마켓 그리고 나는 남대문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마켓 시장이죠 자 이 시간을 키는 건 남대문 시장입니다 It is the largest traditional market in Korea 그것 즉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입니다 자 위드 목적은 현재 분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자 여기서 스토리라는 건 갑판대고요 얼렁은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With over 10,000 shops and stores standing along its street 그 거리를 따라서 만개 이상의 갑판대와 시장 상점들이 있는 채로 그것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입니다 I enjoy the lively atmosphere with a crowd of people there lively 생생한 atmosphere 분위기입니다 crowd라는 건 무리고요 there는 남대문 시장이죠 자 나는 그곳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자 그 생생한 분위기를 지겠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 I wondered along 나는 어디를 따라 거느렀습니다 reconstructed section이라는 거는 재건된 구간이죠 슬로프는 비탈길입니다 남산의 비탈길 위에 있는 도시성벽에 재건된 구간을 따라서 거느렀습니다 자 유도부사 대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나중에 썼죠 there were many visitors at the mountains summit 자 서미트는 정상이죠 여기서 그 산은 남산의 뜻합니다 자 남산의 정상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from which 자 관계의 대명사 계속 제음법이죠 자 목적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으로부터 n 서울타워 rises upward toward the sky 자 n 서울타워가 하늘을 향하여 toward the sky 하늘을 향하여 위로 솟아 있습니다 중간에 낀 the city's most recognizable 랜드마크라는 거는 n 서울타워를 부연 설명하는 말입니다 라이크고니저브라면 알아볼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서울이라는 그 도시에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인 n 서울타워가 하늘을 향하여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정상으로부터 그 서울이란 도시에 가장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인 n 서울타워가 하늘을 향해서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 also enjoyed watching an exciting and energetic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ance in front of the tower 인 front of the tower 할 때 더 타워는 남산타워입니다 남산타워 앞에서 아주 흥분시키고 에너지가 넘치는 전통적인 한국 춤 공연 쳐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enjoy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watching을 쓴 거죠 퍼포먼스는 공연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after the performance finished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I descended on 남산 mountain following the world 성벽을 따라서 following the world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건물이죠 성벽을 따라서 나는 남산을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descend는 내려오다 이런 뜻이죠 eventually 결국에는 I found myself back in the place where the track had all begun 흥인 지문 게이트 트랙이라는 건 걷기고요 back은 되돌아가게 된 이란 뜻입니다 그 걷기가 시작됐던 바로 그 장소인 흥인 지문으로 내가 되돌아가게 된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mood like 분위기가 어땠는가 in 남대문 마켓 남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분위기는 어땠는가 1번 어전트 긴급한 2번 보링 지루한 3번 다이내믹 역동적인 정답은 3번 역동적인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what an experience 참 좋은 경험이다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what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요 자 what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순이 what a 형사 명사 주어동사를 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소녀구나 자 그에 비해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를 쓰고 형용사 또는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주어동사를 씁니다 예습은 잠깐 보겠습니다 how beautiful the girl is 그 손은 정말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though I was exhausted by the end 자 by the end는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가서 내가 극도로 지쳤지만 exhausted 아주 지친 the track was absolutely worth it absolutely 절대적으로 worth it 가치가 있는 worth는 가치가 있다 이란 말이죠 그 걷기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었다 I discovered many different aspect of 서울 on this journey 자 나는 이 여행에서 서울의 많은 다양한 측면을 발견했다 aspect 측면이죠 while 뭐뭐한 반면에 while today 서울 펄스 with modernity 자 펄스라는 거는 맥박치다 modernity는 현대성입니다 오늘날의 서울이 현대성으로 맥박을 치고 있다 고동을 치고 있는 반면에 the 서울 city world 자 이 한양도성은 서브에즈 reminder of its gone but not forgotten past 자 gone 사라진 자 서울에 사라진 그러나 잊혀져 있지 않은 그러한 과거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한양도성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브에즈는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이런 말이죠 리마인더라는 거는 상기시켜주는 것 상기시키는 것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I feel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now 자 sense of accomplishment 라는 건 성취감이죠 나는 지금 아주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for 뭐 뭐하기 때문에 자 having circled라는 완료 동명사를 썼죠 느끼고 있는 시제는 현재지만은 둘러본 건 과거이기 때문에 자 완료 동명사 쓰는 게 맞습니다 circled라는 건 둘러보다 이런 뜻이죠 서치 리마커블 히스토릭 사이트 자 리마커블 주목할 만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지역을 둘러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서치 계열 소 계열 올 계열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서치 계열에는 자 서치 왓 화이트 레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치 계열의 단어들이 나오면은 어를 쓰고 효용사 명사 대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 계열은 소 as to how however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 계열이 나올 경우에는 소 뒤에 효용사 쓰고 관사 쓰고 명사 쓰는 게 맞습니다 올 계열도 있어요 올 보스 더블 같은 올 계열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단어를 쓰고 덜을 쓰고 명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at made the writer feel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무엇이 작가로 하여금 커다란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가 정답은 having circles such remarkable historic site 그렇게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지대를 둘러보는 것이 made the writer feel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작가로 하여금 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과의 after reading 1 내용입니다 complete the travel diary based on reading 1 자 reading 1에 기초하여 여행 일기를 완성하시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day 1 첫째 날입니다 흥인 지문 게이트 자 흥인 지문에서 began my journey 나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티 월뮤즈음 한양도성 박물관에서 런 더 히스토리 오브 더 월 그 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2화 마을에서는 enjoy the colorful wall paintings and sculpture 컬러풀 다채로운 월 페인팅즈는 벽화죠 스컵처는 조각들입니다 2화 마을에서는 다채로운 벽화들과 조각들을 지켰습니다 해와문 게이트가 one of the world's fourth smaller gate 그 도시 성벽에 4개의 더 작은 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day 2 둘째 날입니다 말 바위 인포메이션 센터 자 말 바위 정보 안내소에서 I started my work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부각산 마운틴 부각산이죠 자 부각산에서 enjoy the panorama of 서울 서울의 전경을 즐겼습니다 자 인왕산 마운틴 인왕산에서 impressed by sun by rock rock of the meditating monk meditate는 명상하답니다 명상하는 수도승의 바위라는 선바위라는 바위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the side of 도누문 게이트 자 도누문 지역인데 자 destroyed in 1915 1915년에 도누문이 파괴가 됐고요 and now marked by wood and grass terrace 지금은 나무와 유리 테라스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day 3 셋째 날입니다 숭례문 게이트 숭례문에서 started my track 나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남대문 마켓 남대문 시장이죠 자 남대문 시장이 is the largest traditional market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 시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남산 마운틴 남산 마운틴 즉 남산이죠 남산에서 watch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ance 전통적인 한국 춤 공연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인지문 게이트 흥인지문에서 finish the work 걷기를 마쳤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2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A번 match the expression involved to the expression with the same meaning 자 굵게 쓰여진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에 연결하시오 match A to B A를 B에게 연결하라 이 말이죠 자 1번입니다 자 end of decaying 자 end of ing 결국 못 모아게 되다 디케인은 썩다죠 자 사탕을 많이 먹게 된다면 당신의 이빨은 결국 썩게 될 것입니다 자 end of 결국 못 모아다 자 wind up이죠 다 끝나게 되다 이런 뜻이죠 자 2번은 A번과 연결합니다 3번입니다 더 뮤즈움 자 박물관이 디스플레이 전시합니다 all variety of 라는 거는 various의 뜻입니다 다양한이죠 자 다양한 페이팅즈 그림과 스컵처 조각들을 전시합니다 디스플레이 전시하다 자 여기서 이제 all variety of 다양한 이란 단어는 그렇죠 all sort of 모든 종류의 의미라는 뜻이니까 자 3번은 C번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B번 complet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s involved from A A에서 나온 굵게 쓰여진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I can find a variety of 뮤직 장르 나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From classical to folk in this record store 자 이 레코드 가게에서 클래식 고전으로부터 포크 민속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나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발견할 수 있다 A variety of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various의 뜻이죠 2번 자 If you are passionate about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면 passionate 열정이 있다면 You will most likely end up being successful 자 end up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성공적이 될 것 같다 자 Be likely 뭐뭐할 것 같다 가장 성공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3번 자 My mother asked me 엄마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To stop by the grocery store 자 이 grocery store라는 건 식료품점이죠 식료품점에 들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Pick up some apples on my way home 자 On my way home 내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 사과 몇 개를 Pick up 가져오라고 엄마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3번은 어디어디에 들르다 스톱 바이를 쓰는 게 맞죠 이거 drop by라고 바꿔도 돼요 레슨 2 Reading 2 The Incredible Adventures of James Holman 43쪽 첫 번째 줄입니다 How far 얼마나 멀리 D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You will be able to travel 당신이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Throughout your life 당신의 인생 동안 자 당신의 인생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당신이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자 It is said that 뭐 뭐라고들 한다 자 Mark follow Curved more than 20,000km on its Great journey 자 그의 위대한 여행에서 Mark follow 2만km 이상을 커버했다 여행했다 라고들 합니다 지금 말해지는 거니까 현재 수동태 Is said 이들을 썼고요 Mark follow 마크 follow 여행한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 시지에 커버드를 쓴 겁니다 커버드는 여행했다 이런 뜻이죠 By most standard 대부분의 기준에 의하면 됐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거는 Mark follow 마크 follow 여행한 2만km 이상의 거리입니다 자 그것 즉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2만km 이상의 거리가 Is an impressive distance 인상적인 거리입니다 여기서 그 거리 2만km 이상이라는 그 거리는 인상적인 거리입니다 자 impressive 하면 인상적인 이라는 뜻이죠 Yet 그러나 It seems almost insignificant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seems라는 거는 불안전 자동사죠 주격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insignificant라는 형용사가 주격 보호로서 나온 거죠 자 significant가 중요한인데 앞에 인을 붙였으니까 insignificant는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When 뭐 뭐 할 때 If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2만km 이상의 거리입니다 자 2만km라는 그 이상의 거리가 is compared to the distance that James 홀먼 커버드 James 홀먼 이 여행한 그 거리와 비교가 되었을 때 그것은 거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distance 라는 거는 James 홀먼 이라는 사람이 여행한 거리가 되겠죠 That 은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This lesser known explorer lesser 라는 거는 더 덜이고요 explorer 탐험가 입니다 이 더덜 알려진 탐험가 홀만 이 사람이 traveled more than 400,000km in 1800s 1800년대에 40만km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홀만 트래블 홀만 홀만 의 여행 들은 incredible enough on their own 그 자체로 충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enough 라는 부사가 형용사 incredible 를 뒤에 와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 origin additional fact that 대절 이하라는 추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additional 추가적인 that 은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 팩트를 꾸며주고 있죠 that makes his story even more remarkable even 이라는 말은 비교급 모아를 꾸며주고 있으며 훨씬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remarkable 하면 주목 할만한 이란 뜻이죠 그의 이야기를 훨씬 더 주목할만한 것으로 만드는 추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he was completely blind 그는 완전히 맹인 이었습니다 completely 완전히 blind 는 맹인 의란 뜻이죠 셀프 셀프 스터디 question 1번 체크 t if the sentence is true what f if it is false 맞으면 t 체크하고 틀리면 f 체크하시오 1번 마르크 폴로 traveled a greater total distance than 제임스 홀만 디드 마르크 폴로가 제임스 홀만 이 여행한 거리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거리 더 긴 길이를 여행했다 아니죠 이거 틀렸죠 f 입니다 2번 제임스 홀만 lost his vision and had no chance but to leave the neb 제임스 홀만 이 그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had no choice but 투부정사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말이니까요 leave the neb 라는 거는 해군을 떠나답니다 해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거는 맞는 정답은 t입니다 홀만 was born in 잉글랜드 in 1786 홀만 홀만 영국에서 1786년 태어났다 and he entered British royal nebby as a volunteer at the age of 12 그리고 12살의 나이에 at the age of 12 12살의 나이에 as a volunteer 자원봉사 로서 로서 영국 왕립 해군에 들어갔다 여기서 was born 엔터드가 병렬구조인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after several years at sea 파타이에서 여러 해를 보낸 이후에 he became a rising young officer 그는 떠오르는 젊은 장교가 되었다 rising 떠오르는 officer 장교죠 his his career ended abruptly though 커머치 go though 는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갑자기 끝났다 abruptly 갑자기 when 뭐 뭐 할 때 he contracted unknown illice that caused him to lose his vision 코우즈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게 초래하다 비전지라는 거는 시력이죠 그로하여금 갑자기 그의 시력을 잃게 초래했던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그가 걸렸을 때 contract라는 거는 지평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갑자기 그의 경력을 끝냈다 he was only twenty 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permanently blind and was compelled to leave the 내비 자 permanently 하면 영원히 이런 뜻이고요 blind 는 맹인의 이런 뜻입니다 자 비 컴펠투부정사 어쩔 수 없이 뭐 뭐하다 자 비 포스트 부정사와 같은 뜻이죠 leave 라는 건 떠나다 뜻입니다 그가 영원히 맹인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해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 때는 그는 단지 스물다섯 살밖에 안 됐다 most people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sink into the depths of disappear and grief 자 디스페어라는 거는 절망이고요 그리프는 슬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의 깊이 속에 가라앉을 것이다 여기 우두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저 동사죠 sink into는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홀만 did not let this mispulsion keep him down keep down 이라는 건 억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let's 사역동사니까 목적을 썼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썼습니다 keep 썼죠 자 mispulsion은 불운입니다 그러나 홀만은 그의 불운이 그를 억누르게 허락하지 않았다 and 그리고 he 그는 자 여기서 and 다음에 he가 생략되어 있죠 confronted his situation 그의 상황을 직면했다 confronted 직면하다는 뜻입니다 he tried to keep a positive attitude 자 positive 긍정적인 attitude 태도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try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and he started learning how to use an iron tipped stick to find his way around 주변의 그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to find his way around 투 앞에 인원도 생략돼있네 자 그의 주변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쇠가 끝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tart ing start 투브 정사로 바꿀 수 있구요 learning 목적 자리 의무사 투브 정사 how to use 나와있는 구문 iron tipped stick 이라는 쇠가 끝에 있는 지팡 with each tap tap 이라는 막대기 두드리는 거죠 각각의 두드림 을 가지고 he could use his hearing to understand his surroundings better surroundings 환경 그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투브 정사 부사 정연법 목적 정연법 그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청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히어링 듣기 실력 청력 홀만 finally became confident in its mobility 움직임 그의 움직임에 있어서 홀만은 마침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confident 자신감 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만은 런던의 바쁜 거리를 길찾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내비게이트는 길을 찾다는 뜻입니다 with his confidence growing 그의 자신감이 성장한 채로 with 목적을 현재 분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he decided to go on a great adventure by traveling through France and Italy by ing 뭐뭐함으로써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통해서 여행함으로써 위대한 모험을 계속하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go on 계속하다 어드벤처는 모험이죠 by the time 주어동사 뭐뭐할 즈음에 by the time 홀만 arrived in naples in 1821 1821년에 홀만이 나폴리에 도달할 즈음에 arrived in 어디어디에 도착했다 he had become an expert traveler 그는 전문가 여행가가 되었습니다 expert는 전문가죠 he even became the first blind man to ascend the mount vesuvius 그는 베스비우스 산을 오른 최초의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심지어 이런 뜻이죠 ascend은 어디어디를 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베스비우스 화산이죠 strategy news 사용중인 전략입니다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mood like 분위기가 어땠는가 while 홀만 was ascending mount vesuvius 홀만이 베스비우스 산을 오르고 있는 동안에 분위기는 어땠는가 1번 calm and peaceful 평온하고 평화로웠다 2번 dangerous and tense 위험하고 긴장되었다 3번 humorous and enjoyable 유머 감각이 있고 즐기만 했다 여기서는 화산을 오르니까 위험천만한 거죠 dangerous and tense가 맞습니다 tense는 긴장된 이란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t the time of its ascent ascend 등반하다 ascend 등반 그가 산을 오를 때 the mountain was in the middle of intense volcanic activity 자 in the middle of intense은 뭐뭐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고요 intense는 극심한 이란 뜻입니다 자 그 산 여기서 베스비우스 화산이죠 그 산은 극심한 화산활동 중이었다 활화산이라 이거죠 as a hormone and its two companion approach the unstable edge of the volcano companion이라는 건 동반자라는 뜻이고요 approach는 어디어디에 다가갔다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은 곧바로 나오죠 unstable 불안정한 자 엣지는 가장자리입니다 볼케인은 화산이죠 홀만과 그의 두 명의 동반자가 그 화산의 불안정한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the ground became almost too hot to work on 투투용법 뭐뭐하기에는 너무 모모하다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었다 자 여기서는 그 땅이 걷기에는 너무 뜨거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홀만과 그 두 명의 동반자가 화산의 불안정한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 땅은 걷기에 너무 뜨거웠다 His companion, 그의 동료들이 wanted to turn back, turn back 되돌아가기를 원했다 but 그러나 홀만 was unafraid 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afraid가 두려워하는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요 unafraid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He courageously proceeded until he reached the summit until 뭐뭐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courageously 용감하게 proceeded 나아갔다 summit는 정상이죠 그가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용감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after making his way through Europe through 뭐뭐를 지나서 그가 유럽을 지나서 여행을 한 이후에 전치사 after의 목적어 자리에 making이 나와있죠 홀만 continue to travel the world 홀만은 계속해서 여행을 세계여행을 했습니다 continue to 부정산은 continue ing의 뜻입니다 가능합니다 He journeyed to Russia, India, China, Australia and different parts of Africa and South America 자 그는 이러이러이러한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journeyed 여행을 갔다 이거죠 자 러시아, 인도, China, Australia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의 많은 부분들 그리고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까지 그는 여행을 갔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How could a hormone find his way around after losing his vision? 그의 시력을 잃은 이후에 after losing his vision 그의 시력을 잃은 이후에 홀만은 어떻게 그의 주변의 길을 찾을 수 있었는가? 자 정답은 He started learning how to use an iron-tipped stick to find his way around 그의 주변 길을 찾기 위하여 쇠가 끝에 달려있는 막대기 사용하는 방법을 그는 배우기 시작했다 이게 정답이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id the hormone do when his companion were reluctant to keep going to the summit? 자 그 산의 정상, 서미트 정상이죠 그 베스비우스 화산 정상에 가는 것을 릴럭턴트 꺼렸을 때 자 릴럭턴트는 꺼리는 이라는 뜻이죠 그의 두 명의 동료가 그 산 정상으로 계속 가는 것을 꺼렸을 때 홀만은 어떻게 했는가? 정답은 He courageously proceeded until he received a summit 그가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용감하게 계속 나아갔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He would explore strange new cities 그는 이상한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and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두 개의 ing가 by에 걸리는 병력 구조죠 탭이라는 것은 두들기단 뜻이고요 pay close attention to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by tapping his working stick 그의 막대기를 두들김으로써 and paying close attention to all the sounds and smells around him 그를 둘러싼 모든 소리와 냄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는 이상한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했습니다 when people asked to 홀만 how a sightless man could enjoy such journeys 자 여기서 how ian은 동사 ask의 직접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입니다 sightless man이라는 것은 맹인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sightless 보이지 않는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러한 여행들을 즐길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홀만에게 질문했을 때 he said that 그런 대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대절은 동사 sa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his blindness 그의 맹인이 된 사실이 actually made traveling more thrilling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thrilling 하면 짜릿한 흥분시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맹인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여행을 더 짜릿하게 만들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it drove with curiosity drive 몰고 가다인데 여기서는 drove를 썼으니까 몰고 갔답니다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몰고 갔습니다 curiosity 호기심이죠 그리고 자 first 목적어 두부정사 목적어에게 두부정사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examine은 검토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and the first him to examine everything more deeply than a normal traveler would 자 would 뒤에는 examine이 생략되어 있죠 정상적인 여행자가 검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모든 것을 검토하게 그에게 만들었다 그에게 강요했다 during his life 그의 인생 동안에 홀만 visited five continent 홀만은 다섯 개의 대륙을 방문했다 continent라는 건 대륙이죠 and came into contact with no fear than two hundred separate cultures come into contact with 라는 건 접촉하답니다 뭐뭐와 접촉했다 no fear than 하면 적어도 이 말이죠 적어도 개별적인 200개의 문화들과 그는 접촉을 했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how did james 홀만 feel about traveling 여행에 대해서 james 홀만은 어떻게 느꼈는가 1번 excited 흥분된 2번 depressed 우울함 3번 astonished 깜짝 놀란 정답은 1번 excited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홀만 died in 1847 in London 홀만이 런던에서 1857년에 죽었습니다 a week after finishing his autobiography 홀만's narratives of his travel 자 그의 여행에 대한 홀만의 이야기라는 자 그의 자서전을 쓴 지 일주일 후에 홀만이 런던에서 1857년에 죽었습니다 자 전치사 애프터 뒤에 자 동명사가 목적어자리에 나와있는 형태고요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자서전입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now 이제는 long after his death 그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훈데 he's a triumph over adversity 역경에 대한 그의 큰 성공은 it's an inspiration to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는 영감이 됩니다 자 triumph over라는 건 뭐뭐에 대한 성공이고요 adversity는 역경입니다 inspiration 영감이죠 자 he did not let his disability stop him from taking on challenges and enjoying his life stop 목적어 from ing 자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다 이런 말이고요 let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구문입니다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허락하다 disability는 장애입니다 take on challenge라는 것은 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그의 장애가 도전을 하지 못하게 그를 막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그를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his love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help죠 help 앞에서 문장이 한번 끊깁니다 his love for traveling to places where 자 where라는 관계부사는 장소를 나타내고요 서행사 places를 꾸며줍니다 he had never been before 그가 가본 적이 없는 자 그가 가본 적이 없는 장소로 여행하는 것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가 극복하게 도와주었다 뭘 극복하게? 자 whatever는 복학관계 형용사고 뒤에 나온 명사 difficult i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쓰고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언용 써도 됩니다 overcome은 극복하다는 뜻이죠 자 whatever difficulties his blindness put in his way put은 두다 이런 뜻이죠 앞 못봄이 그의 길에 놓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가 가본 적이 없는 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로하여금 앞 못봄이 그의 길에 놓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he reminds us 그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not to be constrained by our limitations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자 limitations라는 것은 한계들이죠 constraint은 제한하다인데요 to be constrained라는 형태로서 제한이 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rather 오히려 we should be empowered by them 자 them이 가르치는 것은 our limitations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우리의 한계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empower라는 것은 힘을 주다는 뜻인데요 수동태가 되어 있으니까 힘을 부여받게 되다 이런 뜻이 되겠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whatever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에 체크하고 틀리면 f에 체크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홀만의 블라이드니스 홀만의 맹인됨은 discouraged him from experiencing the world as deeply as a normal traveler would 정상적인 여행자처럼 깊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지기지 못하게 막았다? 아니죠 틀렸죠 1번은 f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홀만 died after he finished writing his autography 자 autography는 자서전이죠 홀만은 그의 자서전을 쓴 이후에 죽었다 그렇죠 맞죠 정답은 t입니다 자 after reading 2입니다 arrange the event in james 홀만's life in the correct order based on reading 2 자 reading 2에 기초하여 올바른 순서대로 james 홀만의 삶에 사건들을 배열하시오 orange 배열하시오 자 born in england 178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b번 enter the british royal levy as a volunteer 자 as 뭐뭐로서 자원봉사가로서 영국 왕립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a번 became permanently blind 영원히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learned how to use an iron tip stick to find its way around 주변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끝에 쇠가 달려져 있는 막대기 사용하는 방법을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이 나오죠 became the first blind man to ascend mount vesuvius 자 vesuvius를 오른 최초의 맹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to ascend 는 맹이란 명사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죠 그 다음에 e번이 나오죠 journey to russia india china australia and different parts of africa and south america 러시아와 인도와 차이나와 australia와 자 이 다양한 아프리카의 부분과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7년에 die the weak after finishing his autograph 그의 자사전을 끝낸 이후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게 맞다는거죠 자 2과의 expressions in use 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 자 collocation 하면 연결 관계 연어 병치 뭐 이런 뜻입니다 and write another example in each bl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를 쓰시오 자 lose one's vision 시력을 잃다 lose control 통제력을 잃다 그리고 lose art라는거는 상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reach the summit 자 submit가 정상이죠 정상에 도달하다 reach an agreement 합의점에 도달하다 그리고 reach a conclusion 하면은 결론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죠 자 b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in the box 박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he was so angry 자 쏘된 요법이죠 그가 너무 화가 나서 that 그 결과 he lost control of himself 그는 그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the two countries 두 나라가 reached an agreement 자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on 뭐에 대한 trade policy after long negotiation 자 negotiation 협상입니다 오랜 협상 이후에 무역 정책에 대한 협의점에 두 나라가 도달했습니다 3번 she started to climb up the mountain at dawn 자 dawn이라는 건 새벽이죠 새벽에 그녀는 산을 오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and reached the summit at noon 그리고 정오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summit라는 거는 꼭대기 정상이죠 자 2과의 reading 랩업입니다 complete the interview with each person from reading 1, 2 with the words in the box 자 box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reading 1, 2에서 나온 각각의 사람과의 인터뷰를 완성하라 what were you most impressed with during your trip 당신의 여행 기간 동안에 당신이 가장 감명 있게 받은 것은 인상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reading 1부터 봅시다 the view from the top of 부각산 mountain was amazing 자 북악산 꼭대기에서부터 온 장관은 정말 멋진 것이었다 자 it was tough 자 힘든 일이었다 track along 뭐뭐를 따라서 걷는 것 stiff는 가파른 이란 뜻이죠 트레일은 오솔길입니다 자 그날 dead day 그날 가파른 산 오솔길을 따라서 걷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but 그러나 i felt refreshed after coming down 자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나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also 또한 i enjoyed energetic spirit of 남대문 마켓 나는 남대문 시장에 에너지가 넘치는 정신을 즐겼고요 남산 mountain on the last day of my trip 나의 여행 마지막 날에 남산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리딩 2로 갑니다 the most impressive moment was when i ascend Mount Vesuvius near April 자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나폴리 가까이에 있는 Vesuvius 산을 내가 오를 때였다 자 ascend라는 건 산을 오르다 이 말이죠 it was in the middle of volcanic activity 자 그것은 in the middle of 막 뭐뭐하는 중이었다 화상활동 중이었다 but 그러나 i was not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and went all the way to the summit 자 summit은 정상이죠 정상으로 가는 길까지 계속 갔다 my blindness 나의 맹인이 즉 내가 눈 멀었다는 사실이 actually made the travel was thrilling 실제로 그 여행을 더 전유시키게 만들었다 자 2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personalize 개인화하라 which do you prepare visiting 어떠한 방문을 더 선호하는가 historic site 역사적인 지대인가 modern cities 현대 도시인가 or place to experience nature 또는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가 share your idea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파트너 작품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prefer visiting historic site 나는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prefer 선호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am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the past 나는 과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be interested in 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흥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밑에 칸에 한번 써보세요 자 2과의 reflect입니다 have ever overcome a difficulty 당신은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and felt a sense of accomplishment 그리고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a sense of accomplishment는 성취감이죠 share your experience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used to get nervous on stage 자 나는 무대 위에서 초조해하곤 했다 get nervous는 초조해하다 이런 뜻이죠 on stage는 무대 위에서입니다 used to는 뭐뭐하곤하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인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o overcome my stage fright stage fright는 무대 공포증이죠 나의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i joined my school's drama club 나는 나의 학교의 드라마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i practiced a lot 나는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on the day of the play 연극하는 날 당일에 i performed very well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잘 공연을 했습니다 i was so proud of myself be proud of 뭐뭐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check your progress 당신의 진보 발전을 체크해 보시오 i understand the cultural value of the Seoul city world 나는 한양도성의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한다 cultural value라는 건 문화적인 가치죠 i can describe how james holman bravely explore the world 어떻게 james holman이 용감하게 세계를 탐험했는지 나는 묘사할 수 있다 describe라는 건 묘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과의 writing builder입니다 point one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ark where i play soccer on Sundays 이곳이 일요일마다 내가 축구를 하는 공원입니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사 더파크를 꾸며주고 있죠 자 a번 보세요 connect the po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아래다가 쓰시오 1번 문장입니다 my family visited a farm where we could pick fresh strawberry this is the clothing store where she bought her jeans 진즈라는 건 청바지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그녀의 청바지를 산 옷가게이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the clothing store라는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3번 문장입니다 this is the french restaurant where i had lunch yesterday 이곳이 바로 내가 어제 점심 식사를 먹었던 프랑스 식당이다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사 the french restaurant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점심을 먹었던 건 과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해부의 시제는 과거 형태인 해들을 썼다는 거죠 자 포인트 2입니다 with, 명사, 분사 이거 형태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명사와 분사의 형태가 능동과 진행일 때는 현재 분사 ing를 쓰고요 수동과 완료일 경우에는 과거 분사 ed를 쓴다 이거죠 예심은 잠깐 보겠습니다 she's lying on a couch 그녀가 긴 의자에 누워있는 중입니다 with the legs stretched out 그녀의 다리를 뻗은 채로 자 그녀가 다리를 뻗는 건 능동이지만 그녀의 다리가 그녀에 의해서 뻗어지게 되는 건 수동이니까요 과거 분사 stretch d를 썼다는 겁니다 b번 보세요 connect the part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자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안에다가 쓰시오 자 1번 문장입니다 I saw a monkey 나는 원숭이 한 마리 보았습니다 sleeping with his tail wrapped around the branch 자 나무에다가 꼬리를 말고 있는 자 with 목적어 분사금은 뭐뭐가 뭐뭐한 채로 나무 가지에 꼬리가 말려져 있는 wrapped 말려져 있는 그러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자 2번 문장입니다 I was watching a sad movie 나는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 tears running down my face 눈물을 흘리면서 자 눈물이 내 얼굴 뺨 위로 적극적으로 흘러내리는 거니까 러닝이라는 현재 문사 아이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He stood on the diving board 그는 diving board에 섰습니다 with his eyes focused on his rain 그의 길이죠 그의 길에 그의 눈길이 focused 초점을 맞추면서 자 그의 눈길이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의 눈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건 능동과 진행이지만은 눈이 초점이 맞춰지는 건 수동과 완료이기 때문에 focus 들을 쓰는 게 맞죠 자 그는 그의 길에 눈을 초점 맞춘 채로 diving board에 섰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관계부사 where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ark where I play soccer on Sundays 자 이곳이 일요일마다 내가 축구를 하는 공원이다 자 여기서 where라는 관계부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park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는 절을 이끕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in이나 at이나 to나 on 등이 올 수 있죠 선행사가 place 등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선행사와 관계부사 where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의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am planning 나는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To visit the city 그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where는 이때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I started to dream of being a soccer player 자 being이라는 건 becoming의 뜻이죠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내가 시작했던 그 도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문 I know a place where 자 where 이하인 장소 알고 있습니다 자 where는 선행사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You can hav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당신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한 장소를 나는 알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with 명사 분사구에 대한 문법 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with 명사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일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쓰고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과 완료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예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She is lying on a couch 그녀가 긴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With the legs stretched out 그녀의 다리가 뻗쳐진 채로 자 다리가 그녀에 의해서 뻗쳐지게 되는 거니까 stretched라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예문 또 보겠습니다 She sat down 그녀가 앉았습니다 With the legs crossed 다리를 꼬은 채로 자 그녀가 그녀의 다리를 꼬는 거니까 그녀의 다리는 그녀에 의해서 꼬여지는 거죠 crossed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He told me the truth With his tears running down 자 눈물을 흘리면서 With his tears running down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을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러닝을 쓴 이유는 눈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 러닝을 썼다는 거죠 자 위드 명사 분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위드 명사 분사 구문은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죠 전치사 위드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일 때는 현재 분사 ing 쓰고요 수동과 완료일 때는 과거 분사 ed를 씁니다 위드 명사 ing 쓰면은 뭐뭐가 뭐뭐 한 채로 위드 명사 과거 분사 쓰면은 뭐뭐가 된 채로 이런 뜻이 되겠죠 위드 명사 분사의 예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채로 그 밥스타는 그의 가장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했습니다 위드 더 스카이 그로잉 다크 하늘이 어두워진 채로 she started to worry about her son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who hadn't come home yet 그런데 그 아들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진 채로 그녀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예문입니다 last night 어젯밤에 i fell asleep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with all the lights turned on 모든 불빛이 켜진 채로 모든 등이 켜진 채로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fall asleep 하면 잠들다 이런 뜻이죠 she was waiting for her friend 그녀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 the arms folded 그녀의 팔짱을 낀 채로 그녀가 팔짱을 끼는 건 능동과 진행이지만 그녀의 팔이 접혀지게 되는 건 수동과 완료이기 때문에 폴디디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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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